오늘 왜 기다리지? 조금 딜레이가 있을 겁니다 요즘 딜레이 딜레이 여기서 보는 거 같지? 네, 그런 걸요? 유튜브죠? V라이? V라이? 켜졌다 V라이 노아, 레오, 온, 카이리와 게임 한판 고고고 자, 박수부터 출근 시작합시다 네, 박수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의 보이스 어필 안녕하십니까, 필사이브입니다 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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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오늘 또 오늘은 또 오늘은 또 네 저희가 이제 9명이 아닌 4명이서 이렇게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 게임이 가득 있잖아요 네 아니요 그리고 4개 다 있어요 게임이 이 모두가 잘 아는 해적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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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죠 그리고 저희 데일리어스랑 그리고 산촌 갔을 때 했던 펭귄 구출 얼음깨기 맞아, 저 했었지 두개 내놨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봐 얼음 쌓기인데 이게 그건 거 같아요 그 젠가 응, 젠가 그 반대로 싸는 거지 어, 밑에서 빼서 쌓는 거래요, 위로 재밌됐다 그리고 난 이게 제일 기대되는데 이게 안에 의자가 다 들어있는데 의자를 높이 쌓는 거예요 밸런스 게임 이거 재밌어 그럼 이것도 똑같이 무너지면 지는 건가? 응 뭐 아니 가지고 있던 의자를 모두 쌓는 사람이 승리 라고 하는 이거는 근데 레오 집에 있대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레오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내가 해줄게 와우 진짜 잘 해줄게 이렇게 아홉 명이 아니라 네 명이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니까 우리 다섯 멤버들을 긴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하네요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자고 있을걸? 아니야, 보고 있을 거야 맞아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예요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야 이거는 그 데일리어스 시즌1 구산편에서 맞아 구산에서도 했었고 구산편에서 했었고 아 시즌2 민박집 응 그 산촌 산촌에서 산촌편에서 했었고 맞아 이거 거기서 했었잖아 그 치킨 어, 카일 못 먹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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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오늘은 한번 리매치 해볼 텐데 여기서 해본 게임 있어 난 그 이거 빼고? 응 난이 다 해서 다 이거? 이거 떼고 이거 떼고 난 이거 떼고 근데 이것만 알아 이거? 난 두개 몰라요 두개 몰라? 난 두개는 한번도 안해봤어 근데 얘는 다 아는 거 같아 우리가 그 이 잖아 쟤가 여기 쌓여있으면 밑에서 빼서 위로 얹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응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좋아요 응 벌칙이 있어 벌칙 왜 또 게임하는데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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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게임하는데 또 내기가 빠지면 섭섭하지 누구 남자도 밟아서 다 봤어 이거는 근데 보니까 요거 해적룰렛은 그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해서 얘 자체로 벌칙이 있어 성대모 사하기 간식비 쏘기 인디언밥 당하기 심부름하기 암허나한테 꿀밥 한 대 맞기 옆사람한테 손목 세 대 맞기 그리고 몸계급 그리고 통과 몸계급 몸계급 그러면 오늘 뭐할래 팬분들한테 좀 소통을 하면서 여쭤볼까요? 팬분들한테 무슨 게임을 가겠지? 어 어 진짜 아침인데 아침이 아니구나 한.. 저녁인가? 한.. 저녁인가? 한.. 미안 이런 게임 하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도 진행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우리 아는 게임 이거 얼음 깨기? 부터 해볼까? 얼음 깨기 부터? 응 그럼 얼음 깨기 부터 해봅시다 얼음 깨기 부터 해봅시다 잠깐 이거 밑에서 이거 밑에서 여기 이렇게 가위를 준비해 주셨어요 오 이게 뭘까요? 포장 뜯기 땡 사기 치면 아 알겠어 어 이거 짐 오 작은 거 아니야? 그렇네 너무 작은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안 들어 세웁시다 다 세팅을 해야 돼 이게 또 세팅이 굉장히 귀찮아요 아니 세팅을 하는 시간도 재밌죠 아 그럼요 세팅하는 시간도 굉장히 재밌죠 알겠습니다 차옥차옥살 파란색이랑 분색을 골고루 나랑 메모랑 할 테니까 두 분은 댓글 읽고 계세요 아 오케이 메모랑 하나 둘 셋 네 파이팅 난 또 나랑 나랑 어린이 안 돼 난 두리 요즘 누가 제일 잘하냐고 아시는데 어 근데 레오가 또 게임을 잘한 데요 그렇게 레오는 못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지 레오 못하는 게 없지 외국가 성계 등경 예예 하지마 그 말한 게 내기거든 레오 못하는 게 없지 레오 이거 이거 붙여야 되는 건가? 이게 히스 이거 뭔가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이게 있잖아 그치? 이거를 먼저 붙여야지 그렇네 죽음 아 팩맨이구나 귀여워 야 나 가운데 거 안 떼고 그냥 붙였어 응 그러니까 우와 그냥 이거 저희 네 케이팝 라디오 파라 케이팝 라디오? 파라다이스? 파라 지나간다 오 오 정말요? 응 케이팝 라디오 파라가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아 아 진짜 나 근데 이거 안 돌아가는데? 이거 좀 살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시행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맞는 거 같은데? 너무 짰다 근데? 너무 짰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카이니가 애교로 도답을 딱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짰다 귀엽지? 귀엽지? 너 I like you Me too I love you 야 근데 이거 진짜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한판 많았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게이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형 바라이버그 먼저 뽑아야 돼 준비 시간 이거 스티커 다 붙여주는 거 같은데? 어 맞아요 형이 붙여주세요 난 붙여놓고 있어 어 많이... 많이... 그런데? 저처럼 떨어져 있나요? 어 너가 뭐 도와줄 거 같아 너 저런 거 세팅하면 되겠다 세팅? 오케이 남는데? 원래 남는 건가? 여분이 좀 올라와요 하나를 안 꼈어 너 힘이 많지 않아? 와 드디어 고마워요 형 고마워요 형 아 횡인이잖아 됐다 드디어 이게요 근데 살이 귀엽다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이렇게 이걸 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두 개 파란색 한 개 파란색 한 개 흰색 한 개 흰색 두 개 흰색 하나 아니면 없음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돌려서 나온 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 두 개가 걸리면 파란색 두 개를 이걸 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한 명씩 한 차례씩 깬 다음에 펭귄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아 간단한 게임이죠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순서? 가위바위바 이거는 중간 설치 아 그래 이걸 측정해야지 아 한 게임씩 볼지 콜 한 게임씩 한 게임씩 끝 그러면 벌칙 뭐 사쿠라부 세 분 사정과 길이 싹 사쿠라부 간식기 아 간식 커피 속이 커피 커피 속이 커피 속이 커피 속이 인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가위분들한테 가위바위보 시작을 해보죠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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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까요?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네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내가 여기 여기 돌려주는 것 같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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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파란색 파란색 하나 오 됐다! 오케이! 아 이게 망치지도 방법이 있구나 파란색 하나, 흰색 하나 이게 내가 해보니까 우리 사촌 봤을 때 했었잖아 이게 너무 싱겁게 하면 재미가 없어 루즈에서 근데 흰색이 안 빠졌는데 빠졌어, 여기 그래? 얘는 이렇게 두우면 세워놔야 되나? 아니, 그래 이대로 됐으면 약간 장식품 아니야, 이건? 파란색 하나 잘 깬다 커피는 그러면 쓰땡?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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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임 볼까? 차이랑, 차이랑 저기 밸런스 게임은?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인쇄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의 보니스톱 안녕하십니까, 티비스톱입니다 와, 우리 게임만 모였어요 처음은, 처음은, 처음은 이 게임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제가 게임을 정말 많이, 세 개를 준비했는데 밸런스 게임이랑 룰렛이랑 얼음 쌓기 네 그러면, 그중에 얼음 쌓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댓글 소품도 같이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댓글도 좀 읽고 키스? 네 세팅을 해놨을까요? I love you too, and I miss you 뿌잉뿌잉 쌍뿌잉 괜찮으신가요? 두 개 남았어 아, 이거 움직이는구나 원래 움직이는 게 맞는 좋은가 어, 그런 것 같아 펭귄, 펭귄은 원래 움직이잖아 룰이 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쟁각 게임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쌓아놓을 거예요, 저희가 네 쌓아놓으면, 밑에서 아무데나 원하는 데 하나를 빼서 위에 쌓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 지금 밑바닥에 흔들리거든요 그런 거? 너무 어렵게, 너무 어렵게 원래 그렇게,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높지 않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를 의도하신 거 아, 원래 그런 거래요 원래 흔들리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해봅시다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인 만큼 아, 그 인마 빈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스페어 아닐까? 그렇나? 네 아, 너무 어렵겠다 근데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이 흔들려? 근데, 해볼까? 아니 아니, 하지 않아 샤르버 새로서 어떻게 순서는 첫 번째니까 가위바위보 첫 번째 첫 번째 게임이니까 가위바위보를 진행해봅시다 예 이게 오히려 미끌거리고 흔들려서 더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가위가 왜 있는지 아시나요?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2,3,4 1이야? 내가 1이야? 이게 하나가 떨어졌는데 내가 괜찮은데 하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벌칙이 있어요 아 벌칙? 커피? 커피? 간식기 내기? 어 그럼 커피 쏘기? 커피? 인증까지 해야 돼요 증거까지 알겠습니다 백성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했는데 왜 수전증이 있거든 손이 떨린단 말이야 잘 나온다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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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책상 손 때려요 왜? 책상 손 때려요 돈 무 어 노 칼 열찬 나세 칼이한테 아메리카노 먹겠다 아이는 저도 잘해요 잠깐 너무 있었는데 안 떼는 거야 손 됐어 근데 빼야 돼요 손 떼야 돼요 한국의 70년 전동 룰이야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눈 아니야? 야 눈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네가 뺀 게 아니라 제가 빠져드는 거다 전체적으로 안 떨어졌으니까 마이탈? 응 감이 왔어 유빈이 져라 져라 하시는데요 옆 오 너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아 아 아 됐어 됐어 뚜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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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메리카노 오늘 라이브 끝날까? 뜨거운 아메리카노 브라질 원두산 50년 잘 안 나 어? 다른 것도 건드려버렸네 아니야 아 야 이거는 레오가 잘못 올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제대로 올렸어 그럼 한 번 봐줄게 아 어 어 나 손이 너무 떨리는데 뚜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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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가 걸리겠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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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 이름은 래요 어딜 계 nato 어 건넣어 건들었어 범인은 하나 감히 아 제일 밑에 걸 보내주 50g 아 larg 에 에 이거는 안대 음 스 내가 자꾸 못immig 으 어 내용이 있어야 되요 그 순간에 제가 제가 너무 어려운 걸 했어 뭐 안되고 안되서 가지마 안되면 너무 빠르잖아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은 가서 애교부리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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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번 들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오에 애경 와 와 내 이름을 맺게를 사라진 나는 지기실 때문에 내 얼굴을 했습니다 3주 이상 해줄 수 있어요 기가 옵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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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 인정 그럼 다음 카이리 어? 아 아니잖아 아 내가 다시 하는구나 잠깐만 안 됐지 아직?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약간 내가 만진 거를 느끼기에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카이한테 물어볼겠다 어디에 나와있죠? 와 근데 카이라 내 생각에는 네 세 번째 칸에 네 오른쪽이 딱 적당한 거 이거죠 세 번째 칸 하나, 둘, 셋, 이거? 네 위에서 아래요 하나, 둘, 셋, 이거요? 이렇게 반대 거 이거요? 이거요? 맞아 있잖아 이 이거는 저는 어떻게 이거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괜찮죠? 아 이게 괜찮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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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고? 이게 된다고? 이제 뺄 수 있는 거 없는데? 응 놔야 해 보자 그치 뭐 이거 올려놔야 되지 않아? 이거 올려놔야 돼 두개? 두개? 세 개 뽑아서 가자 그러면 저 세 번째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 뭐 내가 하시면 나까지 안 올 안 오겠죠? 안 올 거예요 밑둔 안 돼 안 돼 이제 거의 없어 오 자리 같다 자리 같다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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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야 이거 어떡해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로? 밑에 아니야 안 졌어 안 졌어 와 이게 된다고? 여보? 하세요! 래온가? 이 차이도 꼬리킬까봐 무리가 무리 가벼워 까이! 이걸 T149가 운명을 주는 게임이다 잠깐만 이거는 무리가 제가 봤을 때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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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커피 네, 축하합니다 말씀 먹겠습니다 남겼습니다 아, 근데 아직 남아있으니까 다른 게임 그러면 첫 번째 저희 얼음찾기 저희 펭귄 펭귄이 아니구나 얼음찾기 게임에 당첨은 카이리이가 메모장에 커피를 사는 거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밸런스 게임 하실? 자 다음 게임 나와주세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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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엔트리 넘버 2 야 모두 인사드려야 돼 선할 때마다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두, 세 라이브 보이스 업힐 안녕하십니까 T149입니다 아 게임 하나 보여주죠? 네 이번에는 이거 귀여운 이거 레오가 설명해주세요 레오 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거를 쌓는 건데 네 어떻게 해도 되는데 네 가장 밑에 거를 몇 개로 하는지에 따라 나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저는 밑에 거를 하나로 하면 너무 어렵고요 이렇게 네 개로 하면 너무 쉽고요 응 어떻게 할까요? 약간 초심자니까 응 좀 쉬운 난이도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같지 않을까 그러면 세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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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이렇게 꽁만 되는 거 네 끝까지 끝까지 잘 빠져서 월요일날 하나 보네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개로 하고 싶어 의자를 똑같은 개수로 나누어 가신 후 차례를 정하는 돌려가만 하나씩 쌓아줍니다 의자를 쌓다가 쓰러지면 쓰러진 의자들을 쓰러트린 사람이 가져가고 아 먼저 그 가지고 있는 의자 없어야 되네 먼저 먼저 없애야 되네 의자를 아 옆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다섯 개씩인가 하면 다섯 개씩인가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 그러면 지구인의 공평한 제일 공평한 게임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1 2 2 2 2 3 4 바로 가위바위보 의자를 쓰러뜨리면 쓰러뜨린 사람이 다 가져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건가? 꺼져도 돼 약간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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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좀 쉬운 듯한데? 아니 아니야 뭔가 좀 있어 느낌이 좀 그래 잘 보이시려나 이거 이거 일부러 어렵게 하는 파일이 네 뭔가 집중 그러니까 집중 나 나같이 쓰러져 가져가야 돼 이게 가려야 돼 네 말이 없었지만 안 되는데 맞아 어 네 여러분 오늘 일요일 황금같은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 이틀 쓰이고 함께 밥은 드셨나요? 그러니까 후식도 돼야? 아니 누워요 잠시만요 내가 안 했는데 아 그래? 그럼 카이비야?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화창한 일요일 이렇게 친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끼리 이런 식으로 약간 보드게임을 하면은 응 정말 재밌지 않을까 아 그죠? 노아야 하세요 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이길 거라고 친구들을 같은 T1사이프를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 진짜요? 노아한테 다 다 카이비한테 나 하나 봤는데? 어 진짜요? 나 두개 나 두개 남았어 나 두개 남았어 입장빼기 한 번? 아니야 아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흔들리지마 나는 없어 나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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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졌다 직업인데? 생각보다 잘했네요 와 하나 다 봤어요 형과 잘하나 어 오 끝이야 와 박수 와 박수 박수요 여기 너가 나 누가 흔들렸어 맞아 안 흔들렸으니까 너가가지고 나한테 흔들린거 아니야? 아니야 나 하려고 해서 난 멈췄어 이거 진짜 다 놔주는거? 어 저는 없어졌습니다 박수 박수 아니 아니 이제 마지막 결제를 해야지 이건 저 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임이니까 이거는 뭐야? 커피에는 또 빵이 좋지 멀찍이 뭐 할까요? 멀찍이 뭐 할까요? 멀찍이 멀찍이 그럼 이번 첫 파는 연습 게임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멀찍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 해놓은 커피 처음 해놓은 커피 두 번째는 잠시만 여기 벌칙 예시가 있어서 골라볼까? 성대모사기 간식비속이 인디언밥 인디언밥 심부름하기 아무나 아무나에게 꿀밤 한 대 맞기 옆 사람에게 손목 세 대 간식? 인디언밥? 인디언밥 나는 그거 하고 싶어 손목 손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살해 응 알았어 오 오 됐어 난 이익이 많아 내가 성공이 어려워 넘어왔어 이때 이게 개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왜왜왜 잠깐만 해 봐 형 못 맞추면 안 돼? 근데 왜 내가까지 안 봤어요? 나? 모르겠어, 셋 다 거기서 모르겠어 나 이거 진짜 세거든요 아니, 처음이니까 약간의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하나로 시작하자 알았어 할만한 거 같아 몇 개씩 가져야 돼? 4개가 생각보다 일단 다섯 개를 가져가고 우리가 마지막 게임을 할까? 그치? 알겠습니다 3개 재밌어 3개가 나오네 나 할까 이렇게 안으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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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우리 팬분들과 소통도 해야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거 게임이 원래 이런 건가? 나, 나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거라고 보면 안 돼 왜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밑에 다른 다 있어 그래서 당연히 미안 쓰러지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행복하게 가능한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게 돼?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안 되네, 이거? 네가 가져가라 가져가라 그게 저 안 될 거 같은데? 안 될 거 같은데? 왜 안 될 거 같은데? 벗어 сам 약간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무게 중심의 이동, 과학의 자리예요 어, 그렇게 내가 쉽게 해줘서 그래도 이 말 안 했는데, 나 초등학교 때 과학 0제였거든 아프다 근데 이게 누구야? 내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쓰러지겠다, 쓰레기 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누구지? 중한테 나 꼴찌 가요, 가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잠깐만 쓰레기 쓰러지겠다, 진짜 와 남대다 아니야, 나야 그래? 세 번째잖아 어, 그렇네 그니까 원래 두 번째 아니야? 야, 자기 순서를 기억하는 거야? 야, 자기 순서를 기억하는 거야? 그래? 내 세 번째지? 근데 노아이 형이 첫 번째 오, 됐어 끝? 어 아니, 나 잘해? 어 자, 일단 저희의 게임 방송을 이렇게 저희 네 명이서 이렇게 귀엽게 게임하는 거를 또 이렇게 14,000분이나 봐주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하트도 벌써 190만 개가 다 돼가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할 거야 된다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오, 와 근데 이거 봐봐, 이거 가장 밑에 너무 불안정인데 잘 버티고 있어 어, 숨소리 듣네, 나한테 뭐, 그런 거 기미노가 안 됐어 하이 이끼마스 저랑 레오는 하나예요, 마지막 와 난가? 그러면 난가? 어 나한테 치었나 나한테 이길 거야 잘 가져와 나, 그치야 아 뭔 일이야? 근데 나 이렇게 많았어? 응 왜 이렇게 많아? 형 많이 쓰러졌잖아 내가 레오야 끝났어? 아, 내가 하나 남았어 저 끝났어 아 제가 이걸 노하이 형이 다 하면 다 먹었어 가능성이 있어 때렷힌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맛있겠다 잘 가져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그렇다면 마지막에 하나 아니, 아니, 아니 끝 끝 나와 레오의 싸움인가 그러면 저는 한 번에 두 개 해도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지 엎떡끼랑 머릿속히 해야 될까 잘한다, 근데 네 다음 형, 마지막이요 어 해볼 수 있을지 할게요 뭐야 이거? 오케이 그래 그냥 옆으로 해야 잘 보이지 반 한 번들아 네 자 마지막이 될게 형 먼저 가세요 형 먼저 가세요 저 첫 번째 선수 뭐야 1번 타자 쉐이버 파 왼손은 거대고 오, 옆에 또 소리 소리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카이린 존재하겠습니다 뭐였다 안 때린거죠? 안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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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오, 센데 다들 너무 담백하지 못해 원래 이런 거는 되게 담백하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때려 와 손이 맵다 원인입니다 아 제가 또 네? 가지고 테이블도 부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네 아쉽게도 준비한 게임은 아직 하나 더 있긴 한데요 네 어? 아무튼 아니, 아무튼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소통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게임은 이렇게 두 게임을 하는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게임은 총 3개를 준비했는데 네 게임 3개를 준비해서 이제 처음 게임이 뭐였죠? 얼음 쌓기 얼음 쌓기 네, 얼음 쌓기 그렇죠 얼음 쌓기부터 얼음 쌓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자 쌓기 그리고 저희가 해정울레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아쉽지 못하게 돼가지고 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엔 좀 미리미리 조립을 해서 올까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어, 조리가 안 될 줄 몰랐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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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 두 게임 이렇게 재밌게 했으니까 그렇죠 아까 커피가 누구였지? 커피를 카이리가 사고 손목을 레오가 맞았고 많이 맞았어요 최완이 나와 너무 맞았고 너 아마 아무것도 안 했네? 저는 어, 그러네? 나 벌칙 아무것도 안 당했네 맞겠네 좋은 거야, 너 다음 승자는 나야? 벌써 아무것도 안 나겠습니까? 어, 원래 이 게임은 우승자는 없고 그, 루저만 있어요 원래 진 사람만 있는 게임이에요 승자는 없고 그렇구나 아, 저희가 이렇게 이게 사실 보드게임하는 게 멤버들이 말을 했었거든요 네 보드게임을 하는 라이브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작게라도 놀면서 웃고 그러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보여진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래도 너무 재미있게 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데일리어스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첫 번째 데일리어스 첫 번째 데일리어스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 데일리어스 한다고 우리끼리 게임하고 맞고 뭔 게임을 하고 9월이었어요 9월? 9월? 작년 9월 벌써? 진짜 어려웠다 댓글 조금만 네 댓글을 조금 보면서 뭐 진짜 많이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세요 하트감 감사합니다 200만 230만 넘었습니다 하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자랑스럽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렇게 뮤비게임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진짜 햄버키랑 이런 거 보여, 진짜 뭔가 댓글? 그 하트감 진짜 많이 많이 나도 항상 감사하지 뭐 뭐 어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이 많네요 진짜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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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졸업도 잘 안 되고 응 그 이거 돌리는 룰렛 자체가 안 돌아와가지고 맞아 빨리 치워버리길 잘한 거 같아요 그쵸? 모두가 그때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하지? 내리고 다음에 여유롭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었어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뭐 유닛이나 아니면 멤버들이 다 아니면 개인으로도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많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잘 맞겠다 하면은 또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꼭 많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D1살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관부 마무리 인사드릴까? 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의 보이사피엘 지금까지 D1살구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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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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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